이거 노래 한 번 들어봐야겠다고 했거든요. 듣고 나서 너무 제 취향이라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해서. 왜 이렇게 빡셀 거라고 얘기하는지 알았지? 나도 몰랐어. 내가 다 해줄게, 다 케어해줄게. 아무것도 없어. 아유샹 엠미, 난 조절, 티봉카, 비유, 롱, 유, 레이, 건배패, 7편 간칭. 또 그가 지가 정말 좋아. 지금 시작된 이후에 BTS의 롱, 진시 현상 아유 신곡 MV 주, 새벽에 친해진이 시행 중, 진심으로 전환이 전환을 전환한 MV의 주인공인 아유近日에 공개幕 후 화요. 우리 팀과 함께 얘기하고 남자 주인공이 일어나고 소년미가 있으면서도 변신했을 때는 뭔가 엄청 멋지고 듬직하다 이런 느낌도 들으면서 아니 근데 본등이 그런 부분이 어딨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다가 그 즈음에 우연히 B씨랑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연락하다가 누나한테 연락 오고 나서 이거 노래 한 번 들어봐야겠다고 했거든요 듣고 나서 너무 제 취향이라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 해서 정말 바쁜 일정에 이제 또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후에 군 입대를 가지고 보시거든요 내가 그동안 입법상 한 거 약간 이 일본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오는 게 진짜 올라가니 내 다리가 근육이 얼어서 진짜 난리 좀 있어 이게 안에 들어가도 되나? 이거 진짜 스티커 사진 찍는 건가? 아 저희 이거 잘 찍을 줄 몰라가지고 그렇지 우리 기술만 붙는 것들이랑 그냥 흔들만 붙어 짱 흔들어봐 아니 안 된다고 그거 하고 움직이는 나왔을 것 같아 이번엔 지금 이거 열심히 했구나 아휴 진짜 세상 고맙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누나가 피 돌릴 때 어? 그냥 여기 그냥 여기 그 사이에 어떤 사투가 있었던 것 같다 아 근데 그거는 안 보여줄게 그치 그거 그거 다 보여줘나? 오오오오 그 10일까지 다 보여주고 근데 이렇게 빡셀 거라고 얘기 안 돼 나도 몰랐어 아니아니 내가 다 해줄게 다 킬해줄게 아무것도 없어 진정한